와 18개! 15개! 시체에서 붕대 개당 100개요? 이건 고민 안 하고 바로 가야지. 오늘 유튜브 댓글봤는데 그런 댓글 있더라고. 누구누구는 맥날에는 시끄러워서 안 타고 누구누구는 맥날에는 잘 뒤집어져서 안 타는데 걸프님 맥날에는 타시네요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맥날에는 지금 집어넣은 돈이 얼만데 타야지. 맥날에는 타야지, 타야지. 나는 모든 물건을 살 때 예쁜 걸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랑 시끄럽고 그런 건 다 아무 상관없어. 예쁘면 끝. 시체파밍 붕대 50장 이상 치킨 시 3000개! 그러면 50개를 모으면 5000개에다가 치킨까지 먹으면 8000개 미션이잖아? 이거 홀! 아 몰라 지금 나 약간 살짝 내정 지웠어 여러분. 아 나 진짜 내정 지웠어. 뭐야 너무 커 이거 다음 코인! 이런 거 깨야 되는데. 아 이거 좀 작전, 아 이거 터미널 갔어야 되는데 무서워서 더 안 가는 게 오히려 좋아. 괜히 갔으면 저기서 죽었을 수 있어. 아 그럼 여기도 안 가는 게 낫지 않아? 빨리! 가기 싫어졌어. 여기 차도 있고. 헉!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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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! 야! 야! 어떻게 온다! 그 혹시 그 집에서 붕괴 파밍 좀 해주면 안될까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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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패브자다. 여기 털지. 여기 털고 나한테 붕대 이거 먹어서 주지 나. 할 때 500개가. 우와 써클. 여기 걸리는 거 아니야? 써클이. 요즘에는 진짜 가생이 써클이 진짜 잘 걸린다. 북선사 조심해야 돼. 북선사에 무서운 애들 많아. 뭔가 이게 코인이 끝이라 생각하니까 마음이. 마음이 마음이 좀 그래. 앞에 사람. 뱃살이냐? 뱃살이냐? 머리만 맞췄으면 잡은 건데. 잘 숨어. 아 또 기절 이 놈의 기절 이 놈의 기절 이 놈의 기절 이거 없애야 돼 이거. 안녕. 아 붕대. 아 다섯 장 있네 없는 줄 알았네. 나이스. 아 상가방 먹었어. 이 친구. 붕대보다 더 소중한 걸 가지고 있었잖아. 아 놀래라. 바들바들 떨면서 하는 중. 아 방금 좀 위험했다 그치. 아 이거 올라갔으면 죽었겠지? 천 개짜리 시체여어. 천 개짜리 시체. 미쳤다. 우리 우리 보건 먹으러 가자. 비밀 열쇠가 있어. 더 죽이고 싶긴 한데. 단단해지는 게 먼저야. 튼튼해져야 안 덜 죽는다고. 150만원. 소중한 걸 넣을 수 있습니다. 첫번째로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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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다 버리고 이거 하청원짜리가 들고 있으면 돼가지고 오히려 좋아 냐아아아 냐 다 이 차를 먹기 위함이지 이 차를 먹기위해 이쪽으로 왔지 뿅 슈퍼카 아 그러네 80년대 배경인데 맥라렛이 안녕 난 해외에서 왔어 얘들아 이런 차 처음 보지? 동네 사람들 차 있는데 이 탕탕탕탕 아 여기 있다 헤어수도 있네 붕대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 도래 내내 못됐다 쟤 집에 가둬놓고 여기서 패고 있던 거야? 야 너 너무한다 근데 여기서 쟤 가둬놓고 괴롭히고 있었어 어 차 온다 도래 붕대면 빨리 먹자 아 붕대가 없어 어? 앳살 같은데 졸라 무섭다 핵같아 나 양각이야 느낌적인 느낌으로 양각스? 아 서클 가야돼 친구들 여기 세우면 진짜 아 나 붕대 먹어야 되는데 들어가서 먹자 하지 아니야 먹어야 돼 아 어떡해 헤어수 사람이 죽었냐? 헤어수 아까 총 계속 쐈잖아 뭐야 어디갔어? 있을걸? 헤어수? 아 나 제세정기인데 그냥 쐈걸 근데 어차피 못 살았겠지? 근데 헤어수 클리어 시키고 갑니다 여러분 아 이것 봐 있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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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 나 붕대 쐈어 아 여러분 아 저분이 아 저분이 말 아 붕대 없어 저분이 말 걸어가지고 짜증나 붕대 먹었어 나 집중할게 여러분 진짜 나 나 지금 저 멘탈 나갔어 지금 헤어수에 붕대가 하나도 없다니 아마 헤어수에서 붕대가 나왔으면 다 풀렸을 수도 있는데 헤어수 붕대 안 나와가지고 근데 거기서 그냥 기분이 다 더 상관듯? 오 쉣 피먹게 피먹어 피먹어 아 씨 나 운도 진짜 지지도 없다 어 피먹는다 붕대 있냐? 차에 붕대까지 원플러스 원 아이디가 고인물인걸 보니 혹시 가방에 붕대가 쓴거 좀 있니? 궁금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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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피먹고 보여줄게 여섯개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아 우와 삼초끼도 사과 Saul 시내뉴 구이오 아아 안 돼 네 아 아 아 네 아 아 아, 잠깐만요! 잠깐만요! 아, 미안합니다! 미안합니다! 잠깐만요! 여기 엎드려도 되는 거예요? 헉! 열차! 아, 이거 바퀴 아니야? 머리 아니야? 뭐야? 너가 잡았어? 타는 1명 더 있지 않아? 어, 내가 죽였는데! 어, 내가 죽였는데! 기절이야? 뭐야? 무슨 일 일어나 거냐고? 뭐야? 어디 갔어? 뭐야? 내 차야, 이거? 뭐야? 뭐야? 살려줘! 나 너무 무서워, 여러분! 무슨 일이야? 이해가 하나도 안 돼! 이 시체는 어디 갔고! 와, 18개! 시체 두 개 해야 되잖아! 이겼어요! 이겼어요! 허어, 15개! 던질 거 챙겨야 되는데? 오, 쉐이! 아, 미안합니다! 미안합니다! 목숨만 살려주세요! 해치지 않아요! 아, 하지 마세요! 히히! 어허! 도망쳐! 아, 나 침착이 안 돼, 여러분! 아, 던질 거 너무 많이 와, 수스탄 하나도 없어졌어! 서클 밖이야, 나 설마? 야! 밖이야? 어? 조금 밖인가? 아니야,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! 아, 나이스! 아, 나이스! 거짓말이에요! 몇 개 있어! 으아! 다섯 개! 수류탄까지! 블루존 수류탄! 연마까지! 여긴, 저기, 여기가 인인가? 아, 돌멩이 너무 의지가 안 되는데? 어헣헣헣헣헣헣허헣! 나, 돌보가는데, 둘이 너무... 어, 쟤가 잡아준다... 아, 돌멩이! 방야면되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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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